랩트하이킹의 아시타카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랩트하이킹의 아시타카입니다 네 이번 영상 뱀 먹는 코브라 네 눈에 보이죠? 코브라가 뱀을 먹고 있어요 뭐 작은 뱀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온 볼파이손이라는 비단구랑이에요 여러분 팔뚝만한 뱀입니다 자 이걸 이 코브라가 독으로 물어 죽인 다음 이렇게 삼키고 있습니다 고로 여러분은 오늘부터 코브라가 뱀 먹는 걸 본 적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뭐 저희가 직접 찍은 건 아니고요 한 코브라 사육자분께서 저희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 사육자분께서 영상 찍어주신 게 있는데 저희 랩트하이킹 유튜브에 뱀을 출연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파충기 정보 알리는 거 이걸 도움 주시고 싶으시다고 이렇게 영상을 기증하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랩트하이킹 유튜브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기증이나 책임 전가되는 동물들은 옛날부터도 가끔씩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유튜브로 활용해달라 하시면서 동물을 책임 기증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계십니다 자 랩트하이킹은 저희 동물이나 저희 영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동물과 여러분의 영상으로도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함께 정보 알아보고 하는 거 좋아합니다 자 이 자리를 빌어서 영상 기증해주신 코브라 사육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코브라는 뱀들 자체가 다른 뱀 잡아먹는 걸 좋아해요 파충기한테 있어서 가장 완벽한 먹이가 자기랑 똑같은 파충기거든요 자기랑 가까울수록 우수한 먹이에요 뱀한테 제일 좋은 먹이는 뱀이고 동화뱀한테 제일 좋은 먹이는 동화뱀입니다 코브라이크의 뱀들은 지구상에 있는 뱀들 중에서 활동성하고 생명력, 신진대사, 가장 왕성한 뱀에 속해요 자 코브라 사육자분들은 좀 아실 텐데 얘들이 먹성과 소화력, 활동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다른 뱀 잘 잡아먹는 걸로 유명한 뱀들 멋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인디고 스네이크, 킹 스네이크 여러분의 개들밖에 더 알겠습니까? 개들 어때요? 개들도 활동성 강하고 신진대사 왕성하고 에너지 넘치고 그러죠? 근데 코브라는 개들보다도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뱀이에요 왜냐? 그런 뱀을 또 잡아먹고 사는 게 코브라니까 그야말로 뱀 중에 왕이지요 여러분 입에 이빨 어떻게 나있습니까? 자 왼쪽 오른쪽 이렇게 돼있죠? 앞니로 연결돼있고 뱀도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있어요 대신 뱀의 이발은 앞니가 없고요 그냥 그 양쪽만 있어요 그리고 오직 잡는 목적과 삼키는 목적뿐입니다 뭐 씹고 소화 활동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먹이를 사냥하고 그 사냥한 먹이를 이빨로 움켜쥐어 자기 목 안으로 밀어넣는 용도뿐입니다 자 삼키는 거 잘 해보세요 한번 뱀은 사람처럼 왼쪽 오른쪽 이 모든 치열들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각각 떨어져 있어요 그냥 왼쪽 오른쪽 따로 따로 놉니다 이 턱대 자체가 양쪽 아가리가 따로 움직여요 그래서 영상에 보시다시피 왼쪽 윗이빨과 오른쪽 윗이빨들을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가며 앞으로 내밀어서 먹이에 걸어가지고 몸 안으로 당겨 넣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보이시죠? 뭐 이런 식으로 뱀은 먹이를 몸 안에 밀어넣어요 뭐 씹고 먹는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삼킨다고 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설명 끝 더 설명할 거 없습니다 왜냐? 아 눈에 보이네 저기 전부예요 그냥 이거 없습니다 그냥 뱀 먹는 영상이에요 뱀 삼키는 모습 마저 보시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번씩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아시타카삼아 아시타카님 왜 뱀은 자기가 독으로 죽인 먹이를 자기가 먹는데 그 독에 자기는 안 죽나요? 이 독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뱀 독은 포이즌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로서의 그 독성이 아니라 그냥 효소 덩어리예요 뭐냐 그게 그냥 단백질 단백질이라고 독먹이의 그 몸 안에 들어간 뱀 독은 그냥 단백질입니다 자기가 먹으면은 그냥 소화돼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냥 뱀 독을 여러분이 그 바가지에 사발로 들이켜도 예 그냥 단백질입니다 먹고 운동하시면 돼요 자 다 삼켰어요 끝입니다 팔뚝만한 볼파이손을 삼킨 코브라의 식사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진정한 파충류 유튜브 레탈킹의 아시타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